오늘 은혜받고 성출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알렉산더, 진귀지칸, 나폴레옹 모두 존재감이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영원한 것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누가 절대의 제자입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 또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첫 번째 동욕의 모델 빌립과 바돌로매라는 말씀을 주셨죠. 동욕할 때, 팀 사역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팀 사역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동반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중보기도와 사역의 배경이 되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형의 모델 도마와 마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언하는데 자기가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도마가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사명을 마쳤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아, 영적인 흐름을 함께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흐름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함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신앙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예배 자리에 어떻게 100% 출석합니까? 공동체적으로 100% 출석하는 공동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모든 예배에 100% 출석했다. 그 이유가 뭐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장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자기의 치부와 그런 안 좋은 치욕도를 숨기고 싶을 텐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남을 그 세리마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하찮은 인생이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경멸받는 인생 세리였지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결론 내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요, 예틀이 깨지는 불같은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당시 겁먹고 도망하던 베드로 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 그 연약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또 오순절 마가타라빵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능력의 사람 바뀌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예틀로 가득가득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죠? 복음의 세틀 인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인물을 떠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명한 기도하는 야곱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직 코로나인데 아직은 뭐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의 시간입니다. 24절분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요.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되는 인생 전환점의 포인트예요. 20년 전에 형 사기쳤잖아요. 장작권을 빼앗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작은 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인본주의를 써서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서 형을 만났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이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찔끔찔끔 했죠. 조금 하고 여기 하고 조금 1분씩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엄청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금수주 아닙니까?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그 열두지파의 뿌리로 만드실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자식들,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지금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혼자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1대1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천사와 씨름하는 지금 본문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허벅지 관절은 생명을 상징하죠. 몸의 중심이죠. 근데 몸의 가장 튼튼한 뼈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의 일격으로 허벅지 골절이 골절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구약 때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항상 발빠른 사람이었어요. 항상 빠르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사람들 뒤통수 치는 그런 창세기 3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평생 젊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네 자신을 의지하는데 이제 네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안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씨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축복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필사적인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 요청 언제 먹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같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세틀 인생입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운명을 갖고 이렇게 쓰임 받아라 이런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뒤꿈치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자기 인본주의를 쓰면서 형 뒤통수 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도 속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죠? 예트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치부, 나의 안 좋은 것, 나의 단점 드러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마귀는요. 나의 단점을 드러내서 그거를 참소해요. 자존감 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예트를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창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외과 의사가 왜 상처를 드러냅니까? 치유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지금 옛 틀로 가득가득하던 그 틀 갖고는요. 그 그릇 갖고는요. 하나님의 축복, 그 열두지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실 때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뒤꿈치 잡는 사람. 내가 빨리 움직여서 인본주의로서 뭔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성공은 했죠. 근데 성공했지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에서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 이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창세계 3량 나를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다른 뜻이 있어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그 엄청난 그것보다도 엄청난 능력을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로 무조건 내다려라. 금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필사적으로 불같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져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20년 전에 마음이 가난했습니까? 형사기치고 그 다음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다시 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전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서요.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서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기도의 메시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틀이 깨지면요. 새틀이 인생되면요. 성령의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는 곳마다 기적이 기적이 아닌 기적의 상식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랩런트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현장 예배 회복되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신방을 해도 아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올까 믿음이 연약한데 이런 우리 생각이 잡혀있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공간적으로 30%를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채워질 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7층, 9층, 8층, 9층, 10층까지 해가지고 원네스월 비전을 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면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구약에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곳을 분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야곱은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죠? 예틀이 있던 야곱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강단을 붙잡으면서 매일매일 예틀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어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예틀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면 됩니까? 이미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이미 내 불신앙은 죽었습니다. 이미 내 연약함을 죽었습니다. 죽었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아니라 인정하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성령의 세 사람의 그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적당히 말씀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보금 전도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i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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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